군고를 갖고 오세요 군고를ди ll나 같애 존대 군고? 누가냐? 응 맞아, 낚시광이라고 그렸어요 군고를 더 좋아한다 군고를 두고 꼴대 군고가 1인거 아니야? 커튼이 그떄가 연못같은 애들한테 교메 넣었나봐 아 근데 이제 궁어를 처음에는 고맙다고 막 이제 왼바르 비스도 많아 자꾸 막 넣어주니까 솔직히 거의 막 연못보다 막 연못에 막 궁어밖에 없는 거야 막 궁립을 낳으러 막 그래갖고 막 그래갖고 받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짜증내더래 그래갖고 아 왜 그러셨냐고 그렇잖아? 원래 그런 거는 5분 할게요 5분 불방 고기만 뭔지 보여줘야 된다고 얼마나 했냐? 30분 진짜 왜 그러세요? 진짜 왜 그러세요? 나 MBC, 상한 MBC 오픈할 때 한 거야 아 그럼 그러지 마요 상한 MBC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툴이 가야 돼 멍멍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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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지 않아 있더라고 진짜 왜 그러지 마요? 진짜 왜 그러지 마요?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나 안 받았는데 나 빡쳐놨고 막 막 자기 연락해서 안 받았대 근데 뭐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그 옆에서 좀 탁하고 방에다가 아이고 지금 우리 계속 기자가 못 올라가네 어 진짜 정상은 아니다 자기 짝사랑... 여배우자 정말 짝사랑했는데... 여배우자... 두 분 다 건강할 때 사람인데... 굳이 심을란다... 두통... 결혼 안 했어요? 아직 초반이에요? 결혼했대... 아버님이랑... 고기는 프리즈..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